안녕하세요. 롤리플리 집사 다니엘 룩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에 집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롤리플리 화장실을 세척해주고 새로운 모래를 변경해줍니다. 냄새 제거를 위해 온수를 받은 후 부연산을 뿌려 잠시 기다려줍니다. 그 후 세제로 한 번 세척해줍니다. 다 씻었다면 물기를 제거 후 살균소치제를 뿌려 한 번 더 닦아줍니다. 그 후 새로운 모래를 뿌려주면 끝! 이렇게 화장실 3개를 하고 나면 주말 오전이 금방 지나갑니다. 고양이들의 행복지수는 화장실로부터 오는 거라는 말을 듣고 저는 2주에 한 번씩 롤리플리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롤리플리를 데려오고 난 후 꾸준히 2주에 한 번씩은 항상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편입니다. 화장실 모래는 바닥에서 7cm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글루 화장실에는 10kg, 그리고 일반 후드형과 이케아 화장실에는 7kg 정도를 부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모래는 미스터리 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중인데 먼지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그냥 적당해서 그냥 꾸준히 쓰는 편입니다. 조만간 미스터리 화장실 모래에 대해서도 리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실 계획이시라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아셨으면 해서 영상을 한 번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